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제5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노비입니다 함께 이야기될 부제는 회피되어온 한국사 제1의 난제가 되겠습니다 이 노비 문제야말로 우리 한국사의 비교사적 특질을 나타내는 제1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그간 회피되어왔고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그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얼굴이 전하는 최초의 노비들인데요 1904년경에 스웨덴의 아손 크래프트라는 기자가 서울에 와서 촬영한 노비들의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노죠 말꼽비를 잡고 당나귀 꽃비를 잡고 있는 노가 되겠고요 한가운데는 서울시 골목에서 만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비가 되겠습니다 지고리가 너무 짧아서 가슴이 드러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노비 가운데는 관에 속한 관노비가 있습니다 관비 가운데 각종 파티, 잔치에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나아가서 관청의 수령이나 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잠자리 시중을 드는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생이라 하는데 1904년 당시 서울에서 이름 난 4명의 기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 말기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노비라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일정 부분으로 존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시대 규모에 따른 제3시대, 조선왕조 시대에 노비가 얼마였느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연구자들은 큰 의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17세기에, 17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 한 서너 지역에 경상도의 호적이 있습니다 단성, 울산, 대구 등인데요 호적에 의하면 인구의 42% 내지 64%가 노비입니다 노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1963년에 한성부, 올해 서울의 북부, 아연동, 망원동일 텐데 한성부 북부 호적에 의하면 인구의 73%가 노비입니다 이게 17세기 상황이라면요 15세기로 한 2세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체적인 호적은 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코멘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성현이라는 학자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실제 상황을 잘 전하고 있는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주장인데요 대체로 학계에서는 큰 반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제2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7세기 이후 14세기가 되면 그 시대에는 노비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한 5% 전후가 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고려 말기 14세기 그리고 조선 초기 15세기가 되면 노비 인구가 폭발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지금부터 한 20, 한 5년 전에 어떤 논문을 쓰면서 이를 대확장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노비 인구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는 노비제의 전성기다 그래서 서울에서 관료로 생활하는 양반의 경우 재경관인의 경우에는 보통 300명의 노비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풍관들 양반이라는 큰 신분화에 드는 양반 가운데서는 학업신분입니다 지방의 풍관들이라 하더라도 70 내지 89의 노비를 보유하는 것은 풍관이라면 갖춰야 될 자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방의 양반으로서 서울의 관료를 여기만 예를 들어서 안동의 태계의 이황 같은 잘 알려진 분은 약 360명의 노비를 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16세기는 재경관인은 300명 이상 지방의 풍관은 70, 80명의 노비를 보유한 노비제의 전성기다 고레시드는 잘 알려진 귀족이라 하더라도 노비가 20명을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16세기는 상상도 할 수 있는 규모로 커지고 판서나 삼정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왕족으로 올라가게 되면 노비가 수천 명, 세종의 왕자인 광평대군 이런 사람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노비를 보유한 시대가 16세기고 16세기는 노비제의 전성기입니다 그 앞 시기 제1, 2시대 제가 제1, 2시대라고 한 통상 삼한 삼국시대 제1시대와 통일신라, 고레시대, 제2시대에 노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기족과의 간의 노예가 있었고 또 전쟁포로 출신으로서 노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없지 않았습니다 7세기가 되면 신라에서 형벌노비, 반역죄를 법한 사람의 가속을 노비로 정모라는 연자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형벌노비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7세기 말 신라촌장적의 사계촌에서는 노비의 인구 비중은 한 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 고려시대가 되면 이제 노비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노비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고요 또 천자수모법이라 해서 노와 비가 결혼을 했는데 노의 주인이 다르고 비의 주인이 다르다 서로 다른 주인의 노와 비가 결혼해서 나아나 있는 누구 소유냐 그거는 비, 어머니 쪽을 따라서 소유가 귀속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세기가 되면 주인이 노비의 잘못을 교정하다가 노비가 죽은 경우에는 그걸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이 또 제정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충렬함 때 노비는 해방될 수 없다 노비해방금지령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양천교혼 양인과 천인은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결혼을 시킨 주인도 처벌을 받는다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이 고려시대에 노비법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세히 살피면 노비의 본질은 정치적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법률적 형법상의 과오로 연자재에 의해서 창출된 국가노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왕실이 정부가 소유해야 될 것인데 이걸 관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따라서 사가에 속한 노비라 하지만 완전한 사유재산은 아니고 사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함부로 사고 팔았을 때는 왕실이 그걸 몰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비의 본질은 국가노예고 반역이나 형들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노예고 주인의 완전한 사재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는 불교의 시대죠 불교인은 인간차별을 정당화하는 교류가 없습니다 이 삼국유사를 보면 노비가 알고 보니까 부처다 하는 그런 진신설라가 여러 개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어떻게든 어느 비를 혹사를 했습니다 혹사를 당하는 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다 그래서 주인이 사과하고 제사를 털어서 절을 지었다 또 주인이 보는 앞에서 비가 하늘로 성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인간 내 노예적 예정을 정당화하는 후세의 유교의 시대와 같은 신분의 윤리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비의 사회적 인격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반역이나 또는 형별상의 범죄로 노예가 됐지만 정치적으로 노예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항상 해방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비가 대를 물러서 세습하는 예는 참 더불었고 그러했던 이상 노비들의 의식 속에서도 자유인의 원추억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개경에서 만적이라는 노비가 난을 일으키는데요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랬습니다 나도 장상이 되겠다 하는 그러냐 나도 장군과 재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한 노비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정치적인 반란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노비들의 이와 같은 자유인으로서의 원추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킨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노비들이 반란을 한 열 번 정도 일으켰어요 왜? 원래 자유인으로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시대의 노비들의 이름을 보더라도 이름이 상당히 그렇게요 지금 만족인데 이거는 많은 가지 덕행을 해서 정을 사하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려 노비들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불교적 냄새가 물성풀시는 가운데 원자유인으로서의 그들의 의식이 살아있었고 따라서 고려 노비의 사회적 인격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시대가 되면 조선시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요 주인의 완전한 사유재산입니다 상속, 정려,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노비의 가격이 정해졌는데요 저화천장입니다 이거는 666일의 임금입니다 666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노비재산 가치인데요 당시 연이자율을 40%로 따지면 여기다가 40%를 덧붙여 보세요 그러면 한 900일 정도 되죠 1년은 365일밖에 안 됩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평생 해방될 수 없는 영원한 노비의 굴레가 씌워진 것이 조선의 노비들이고 생사 여탈이 사실상 주인에 장악된 법적 무권리의 상태입니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게 1420년 세종 때 세종초년간의 일이에요 저는 노비고소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안에 관련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썼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노비가 주인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런 것은 조선시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악행을 해도 주인이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고 강간하고 살해해도 아들은 그걸 보고 있을 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국가의 간섭이 사실상 배제된 사적 지배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하도 노비를 가혹하게 죽이니까 왕들이 차마 나의 백성인데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주인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조가 그리했고 성종이 그리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차라리 천명을 바꿀지언정 명분을 어지러필 수는 없다 천명이라는 게 뭐냅니까 임금이죠 차라리 임금을 바꿀지언정 명분 주노간의 명분을 어지러필 수 없다 이러한 모욕적인 항변을 조선의 왕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독특한 국가체제와 관련해서 노비적을 결국 설립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의 이름이 고려시대의 만적이니 불광이니 시광이니 이와 같은 불교식의 거룩한 이름에서부터 개똥이 소똥이 바위 9월 3월이 이런 물상이나 오물에 비유된 이름으로 천시됩니다 그래서 제3시대의 노비는 완전히 그의 사회적 인격이 몰수된 존재로 비천시되고 주인의 사실상 완벽한 사적 지배의 영역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비의 법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세종이다 세종은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야말로 양반의 성군으로서 조선의 노비제를 만들어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때 사실 고려의 이래로 양인과 천인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양천교혼이 방임되는 가운데 어머니가 비면 그 아들은 그 소생은 무조건 노비다 하는 종모종천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무종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고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는 종모법에 따르면 그 소생이 양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 법이 또 세종연간에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가 단종 때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60년경 세종연간에 정비되는 경국대전에 보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소생은 모두 노비다 라는 보편적인 종천법이 이걸 가지고 디트리오 컨디셔라고 비는 이웃의 가난한 양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노비인구가 기하적으로 늘게 됩니다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죠 노비 가격은 소 한 마리 완전히 성장한 소와 같습니다 그만큼 토지보다도 중시된 게 노비의 재산인데 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정식한다 따라서 노비의 결혼을 기본적으로 양천교혼이었습니다 하반드학 사회학과의 올란드 페터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노예제 비교사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디트리오 컨디셔 종천법 세계의 다수의 역사사회에서는 부모 가운데 한쪽이 양인이면 자유인이면 그 자식은 자유인이 되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인데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예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예가 되는 가장 악석의 신분세서법 이 규칙이 우리는 한국에서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발달된 노예제를 그리고 정근대 세계 어디에서도 보다 가장 발달된 노예제의 하나를 한국에서 발견한다고 해서 그의 유명한 Slavery and Social Death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조선시대를 Slavery Socie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깥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는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을 요약합니다 조선시대 신분은 자유민인 양인과 부자유민인 천인이 있었다 자유민인 양인은 양반과 중인과 상민이 있었다 양반은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가 있었고 중인은 각종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담당했다 상민은 원리적으로는 과거를 볼 수 있어서 관료가 될 수는 있었지만 교육의 기회가 차단돼 있어서 사실상 그러하지 못했고 군력을 졌다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부자유민 천인은 대부분 노비로 이루어졌는데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매매 상속 정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노비가 인구의 30-40%가 되었다 적어도 많을 때는 절반까지 될 수도 있었다 17세기가 되면 적어도 인구의 30%는 노비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비가 재산으로 취급되고 매매 상속 정려의 대상이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또는 가장 중요한 노비 고소금지법 노비는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탈이 사실상 장악되어 있었고 이것이 조선왕조에 의해서 법제화되었다 고려왕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려왕조 시대 때도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일 수는 있었지만 노비 자체가 사회적 인격이 완전히 부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비를 오물과 물상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인격을 박탈하고 패터슨이 이야기 들어서 그들에게 사회적 죽음을 강요하고 그에 걸만된 상징을 부여하고 너는 개똥이야 소똥이야 말똥이야 너는 바위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차라리 임금을 바꿀지 즉 준호관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관료들의 오반방자한 이데올로기가 용인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관료들은 야 장하다 임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또 박수치고 임금은 꼼짝 못하고 하는지 이게 조선사회 아닙니까 외국계 학계에서는 슬래버리스 사이티라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전해줘야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어떤 중요한 변화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이 될 텐데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잘못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두세 명의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역사교사 선생님들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사 개설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한국사 신론이라는 제일 젊었을 때부터 대학시대에 있었던 도합 한 백만부가 팔렸다는 한국사 신론에는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응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응급도 없습니다 눈을 감는 거죠 최근에 가장 유명한 한영호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인가 보면 인구의 30%가 노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역사 기술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노비의 인권은 개선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건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노비고소금지법이 나오고 노비를 무참하게 살해를 해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인데 노비의 인권이 개선되었다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죠 그러한 것이 잘 알려진 학회를 대표하는 분들의 저서가 그러할지인데 교과서는 그렇게 탈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그게 바로 이제 제3시대의 이행입니다 저는 1985년에 박상희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에 취직을 한 다음에 정말로 운이 좋게도 당시 이수건 교수라고 영남대학의 선배 교수분이 저를 공동연구자로 초청을 해서 그분이 수집한 노비제 분재기 관련을 분석하는 또 답사하는 공동연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수백 명의 노비를 소유한 제일 많게는 800여 명의 노비를 소유한 양반가의 분재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역사가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노비를 소유하게 됐느냐 미국 남부의 대규모 플란타들이라 하더라도 10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기 힘들고 200명을 소유했으면 극단적으로 부유한 플란타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800명, 1000명 또는 1만 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느냐 대부분은 집에서 직접 부리는 어떤 200명 노비들이라기보다는 전국에 헛뜯어서 신공, 몸값을 수치하는 납공 노비들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백성의 지배체제를 할양해서 분산화해서 양반 관료들이 백성의 일부를 자기의 사민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생겨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제 1990년대의 연구는 온통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제 발로 찾아 올라가다가 결국은 저 사발시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제2시대에서 제3시대의 이행은 가장 몇 가지 중요한 특지를 들자면 토지구교제가 재편이 되고 결국은 해체가 되고 토지사유제가 성립을 하고 토지가 매매되고 상속되는 것이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이 발전을 해서 연장농법이 성립하게 되니까 고려의 정호, 일정한 들판을 점유하고 있는 친족공동체가 해체되고 그 정호를 이룬 개별호예가의 자립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기초로 해서 조선왕조는 토지와 인구를 별개로 지배하는 국가수치체제, 국역체제를 성립시킵니다 토지를 지배하는 원리와 인구를 지배하는 원리가 별개의 원리예요 토지를 지배한 결과로 양안이라는 토지대장이 만들어졌고 인구를 지배하는 결과로 호적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개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방의 것이라 하더라도요 다시 말해서 토지 보유의 유부와 다가에 기초하지 않는 개별신력체제가 성립합니다 어떤 국가가 너는 지금부터 군인이야 군역을 지어야 돼 하면 과연 군역을 질 만한 토지 재산의 기초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부여한다는 말이죠 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적게 보유했느냐 많이 보유했느냐 조사해서 많이 보유한 사람한테는 좀 무거운 역을 부과를 해야 되죠 이것이 합리적인 국가체제입니다 그래야 장기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아무리 보유하고 있어도 군역을 안 질 수도 있고 토지를 아무리 적게 보유해도 군역을 질 수가 있는 창호보완적이지 않는 어떤 이원적인 국가체제가 성립합니다 제 책에서 한국경제자라는 책에서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국가체제가 성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체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 연구사를 따라잡고 이해하는 나라는 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어떤지 러시아가 어떤지 동유럽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배체제가 조설라 왕자와 더불어 성립을 했습니다 토지 보유의 유무와 다가위에 기초하지 않는 개별신력체제가 성립했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양반은 학문의 역을 부여합니다 너는 학문을 열심히 해서 과거를 봐라 군역과 무관한 시부를 만들어내요 토지를 적게 보유한 사람에게 너는 지금부터 군인이다 그래서 군역을 지라 그러니까 이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아주 강한 국방력을 지닌 군대를 양성하는데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왜 이렇게 자기 자주 국방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독특한 국가가 생겨났느냐 이것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조선왕조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구례의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국가의 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노비로 떨어졌다 저는 이제 잠병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3, 40% 많게는 절반 정도가 양반 관료의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컨대 공동체 사회에서 신분 사회로 이행이 그의 독특한 국가체제와 국제관계와 더불어 발생한 한국사 제1의 특질이 바로 이 노비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기존의 한국사 연구나 교과서는 시대 부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인간들의 삶의 현실, 리얼한 일상의 생활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노비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많이 확장되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의도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조차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비의 지배를 정당화할지인데 이들에게 노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류다, 나와 같은 동류다 하는 동류 감각이 없었습니다 즉, 이종이다, 이류다, 심지어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서술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피할 수 없는 노비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비, 의도적으로 회피해 대원 한국사 제1의 남재, 조선 노비의 문제를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